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APFG에서 출시한 MCX 스피어 LTE 11.1 모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MCX 스피어 LTE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시그사워 4에서 모듈러 소총 형태로 한 AR 라이플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1.1짜리 배럴 사이즈의 소총은 상당히 긴 아웃바렐로 인해서 장거리 교전을 위한 DMR 소총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목적을 가지고 출시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MCX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차세대 소총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군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이런 밀리터리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제품 APFG사에서 이전에 MCX 레틀러라든지 MCX 레가시라든지 이런 이전에 나왔던 MCX 시리즈를 있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선 버전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단점들 이런 거 보완점들을 보완을 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전 제품과는 달리 조금 더 좋은 작동성 그리고 외현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배를 자체가 11.1 아웃바릴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 총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쪽에 소음기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 길이의 소총 형태를 띄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이 스피어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색감이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잘 빠졌습니다 바로 이 핸드가드와 상부 리시버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전 제품의 도색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이 탄색의 색감이 깔끔해졌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도색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상부와 하부 리시버의 색감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모델의 또 하나의 달라진 점 바로 이 셀렉터 그리고 볼트 캐치 탄착 릴리즈 버튼이 모두 MB 타입으로 변경이 돼서 사용자 편의성을 조금 더 올려주고요 또 이 볼트 스탑 버튼이 MB 셀렉터로 변경이 되면서 이전 버전에서 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트 스탑이 걸리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점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핸드가드 같은 경우는 엠락 타입 핸드가드를 채택을 해서 여러 가지 라이트라든지 수직 손잡이라든지 이런 전술 장비들을 마음껏 장착할 수 있게끔 호환성을 훨씬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MCX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폴딩식 스톡이 있어요 스톡을 이렇게 눌러서 당기면 접히게 되고요 스톡을 이렇게 펴게 되면 스톡이 펴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볼트 케일 자체가 짧습니다 짧고 뒤쪽에 버퍼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특징적인 스톡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지금은 스켈레톤 타입의 폴딩식 스톡이 정착되어 있는데 내가 엠포 타입을 원한다고 하면 이 아답터에 엠포 타입의 스톡봉 형태로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구매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 엠포 타입의 스톡을 장착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재다능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전 제품들에서 항상 문제대점이 뭐냐 바로 이 홉업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MWS라든지 VFC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홉업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볼트 캐리어 안쪽에 있는 레버를 돌린다든지 앞쪽에서 돌린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제품 실총에서 가스 조절기가 있는 이 부분에 홉업 레버가 존재를 하고요 홉업을 좌우로 돌려서 홉업을 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빡빡한 느낌 이전의 제품들 MCX 시리즈가 가졌던 단점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홉업을 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조금 유격이 생겨서 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손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자 도라이버라든지 이런 공고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했을 때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너무 쉽게 풀린다 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적절한 점을 찾는데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핸들 그립이라고 하는 이 그립 그립이 시그 각인이 없는 그냥 민자 그립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지금 시그 각인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고증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 그립도 별도로 판매하는 시그 각인이 되어 있는 그립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소염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동봉된 소염기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칼라파트 작업을 했는데 칼라파트 형태에 우리가 AR 타입 M4에 많이 들어가는 플라스틱 소염기 칼라파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정 소염기는 칼라파트 작업이 되지 않은 채 동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칼라파트 작업을 해서 장착을 하면은 훨씬 더 이쁘겠죠 그리고 이 소염기 같은 경우는 BPW 방식의 소음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음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탄 3개의 소음기를 장착하게 되면은 M4 스톱 아답터를 달아서 M4 스톱까지 장착을 했을 때 상당히 긴 한 이 정도 되는 긴 소총 형태로 뛰게 되고요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고정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분대 지원하기 형태의 DMR 소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V3 버전, 버전 3라고 하죠 버전 3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합니다 기존의 M4 타입의 탄창의 버전 3의 차이점은 딱 위에서 바라봤을 때 뒤쪽에 있는 밸브라든지 이런 락들이 빨간색의 부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버전 3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지만 개체에 따라서 조금 지저분한 형태의 각인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이 각인 제가 봤을 때 알코올 솜을 이용해서 조금만 닦아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뭐라고 해야 되나? MCX 시리즈의 각인보다는 월등히 퀄리티가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입사에서 어떻게 수입해서 어떻게 각인하냐에 따라서 각인 퀄리티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구입을 하시는데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 제가 MCX를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있는 MCX 예전에 패급 MCX를 구매를 해서 수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MCX 레가시죠? 레가시를 갖고 있는데 이전에 MCX뿐만 아니고 이 VFC 베이스의 AR 가스건들이 이 기화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 특히 또 이 MC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쇼폴트 캐리어와 리콜 가이드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으로 장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기화율이라고 해야 하나 작동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그거를 개선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강한 리콜 스프링 때문에 작동성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텍아트사에서 리콜 스프링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세트를 조금 더 강력이 약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부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전 제품과는 다르게 좌석을 한번 붙여 보면 대부분 스틸 부품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전 버전에서 볼트 스탑이 걸리던 문제를 이 MB 셀렉트로 교체함으로써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 부품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이 개선이 돼서 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이 볼트 스탑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요 또 뒤쪽에 있는 이 버퍼, 이 버퍼 부분을 우레탄 재질의 버퍼를 완충할 수 있는 볼트 캐리어를 완충할 수 있는 부품을 장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내구성 향상, 작동성 향상을 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창 기화율 뿐만 아니고 볼트 캐리어의 기화율 문제 연사를 강하게 연사를 사격을 했을 때 가스 기화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동성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해요 탄창 하나 가지고 여러 발을 계속 돌려 쓴다라고 하면은 작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보였어요 그래서 탄창을 여러 개를 돌려 쓴다든지 아니면은 탄창을 조금 따뜻하게 데워서 써야 되는 그리고 또 지금 또 제가 테스트한 과정 자체가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했지만 또 보면은 제가 테스트 사격을 했던 실내는 보통 한 24에서 25도 정도였으니까 아직까지 기화율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마루의 MWS를 따라 올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탄을 제가 테스트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0.2g탄을 사용했을 때 이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국내법에 맞는 0.2g탄을 사용했을 때 탄속이 조금 더 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집탄도 그렇게 썩 좋다라는 생각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제품에 비해서는 확연히 집탄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맞는 0.2g탄이 아닌 해외 유저들의 영상을 보면은 0.25에서 0.28탄을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집탄 그리고 BB탄의 궤적이 생각보다 잘 뻗어 나간다는 것을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내법의 한계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따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대만에 있는 APFG사에서 만든 MCX 스피어 LT 11.5인치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이 제품 상당히 이쁩니다 하지만 작동성이라든지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슈팅 매치라든지 또는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을 할 때 집탄을 어느 정도 잡고 작동성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튜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외형 디자인과 상당히 깔끔한 완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한정 구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리뷰를 했대서 이 총이 제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총은 제 총이 아닙니다 저희 지인분이 구입을 해서 지인분이 리뷰를 할 수 있게 빌려줬습니다 아무튼 제품을 빌려주신 저희 지인분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 총을 가지고 바닷물에 담그는 테스트를 하러 다녀오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께 APFG사에서 출시한 MCX 스피어 LT 11.5인치 모델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APFG 뭐 VF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MCX 시리즈답게 이전 버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완성품의 퀄리티를 조금 더 끌어올리면 좋지 않을까 아마 이 다음 버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총 자체는 상당히 이쁩니다 고정음파 또는 밀리터리 MCX 좋아하는 유저들은 내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한정 정도는 소장을 해서 갖고 싶은 총임에는 분명히 틀림없어요 실제로 이런 제품들은 한 번 출시를 하게 되면은 재생산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한다고 하면은 저도 한정 구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